예전에 육조회릉스님이 오조스님이 자신의 후계자한테 전수해줘야 되는 의바를 육조스님한테 줬죠 육조스님이 그걸 들고 야반도주했다고요 왜냐하면 오조스님의 다른 제자들이 질투해서 그걸 뺏을 게 뻔하기 때문에 기존 제자들이 질투할 것 같아서 육조스님이 글도 잘 모르고 거기서 좀 무시받는 분인데 이걸 이 사람한테 줘서 보내면 기존 제자들이 질투할 거다 해서 밤에 도망치겠다고요 옷 줘가지고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나가 끝까지 추적해왔어요 그래서 딱 잡힌 거죠 육조스님이 붙잡혔죠 그래서 육조스님한테 그런데 사실은 나는 옷 뺏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오조스님한테 받은 신법이 뭐냐 무슨 도를 얻었냐 하니까 육조스님이 가르쳐줍니다 그때 뭔 말을 하냐면 불사선 불사악 선도 악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몰라 해버려 그러니까 깨달을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나아질 거 선해질 거 더 나아질 것도 생각하지 마라 또 나빠질 것도 생각하지 마라 탐진치 너무 싫어 생각하지 마라 부처 너무 좋아 생각하지 마라 견성 너무 좋아 생각하지 마라 견성 못해서 힘들다 생각하지 마라 그건 뭐죠? 몰라죠 몰라 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그냥 불사선 불사악만 했는데 이 사람이 딱 찾았어요 몰라 했더니 뭐만 있어요 나만 존재하잖아요 몰라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알아차리는 나 다 몰라 해버렸더니 알아차리는 나만 딱 현존하니까 그냥 계약돼 버렸죠 딱 만나버렸어요 만나고 나서 절 올리고 끝났죠 이야기가 불사선 불사악 몰라 해버려라 좋다 싫다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꼭 거기서 선악이 윤리적 선악이 아니라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좋은 거 싫은 것도 선악이죠 내가 좋다고 하는 거 혐오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도 말고 혐오하지도 마라 그게 신신명예 보면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만 하지 마라 좋다 싫다만 하지 마라 그럼 바로 참나다 모든 법이 쉬워요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지금 절에서 다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번에 뭐 뭐죠 추운 데서 문 닫고 문 막고 90일 안가하고 그래서 견성이 됩니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이 돼요 몰라 해야 만나는 거지 1초라도 몰라 한 사람이 만나지 몸을 혹사시킨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해놓은 거를 이미 예전에 뒷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놓은 걸 다시 돌리자는 거예요 저는 돌려서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요즘 한류 문화처럼 온 인류가 누릴 수 있게 제대로 우리가 다시 포장해가지고 전 인류에게다 뿌려보자 이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